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땅보자 며느리 집을 몰래 아니지 대놓고 영탐하고 온 그런 칙칙한 할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부모님 땅이 무려 6만평이에요. 깜짝 놀란 시부가 시차를 갔다 왔는데 여보세요 정신나간 할배씨 깝치지마요. 거기엔 이 땅 없으니까요. 원제 우리 친정에 놀러 갔다 온 시아버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결혼 3개월차 새댁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아버지의 이성행동 때문에 기분이 뭔가 그지같고 쎄한데 다른 분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요. 최대한 짧게 써볼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친정은 전남지역에 있고 차로 이동하면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이거든요. 여기 이게 시댁과 친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 집이 아니고. 그리고 시댁은 강원도에 가까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거의 강원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어오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땅이 약 6만평 정도라서 일이 항상 많고 특히 지금은 잠도 못 주무실 만큼 굉장히 바쁩니다. 완전 농범기죠. 그랬는데 지난 상견례 때 부모님들끼리 서로 아이고 사돈 언제 한번 놀러오십시오. 이렇게 인사치레한 걸 고지곳대로 들은 건지 뭔지 이번에 시아버지 혼자 저희 친정에 다녀왔네요. 당시 전화로 아이고 사돈. 하하하. 저 놀러갑니다. 이랬었고 여기서 깜짝 놀란 저희 부모님은 아이고 사돈 지금 너무 바쁜 시기라서 저희가 챙겨드리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러면서 끝내면 자기 멋대로 출발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는데 남편은 뭐? 그게 뭐 어때? 이런 반응이에요. 여하튼 이때 저희 엄마 혼자만 발을 동동거리셨고요. 아빠가 펜션을 잡아 드린 건 물론이고 매일 식사도 마찬가지. 항상 여기저기 좋은 곳에 모시고 다녔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나 바쁜 농범기에 그냥 하루도 아니고 무려 2박 3일 동안 말이죠. 이거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이런 행동이 그냥 일반적인 거였다면 아우 좀 괴짜구나 이러면서 최대한 넘어가 보겠는데 일단 큰아들은 아직 미혼이고 신우이는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요 이쪽 사돈하고는 벌써 4년 남게 아무런 왕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안 갔어. 그렇다고 시어머니랑 같이 어디 여행 갔다가 잠깐 뜯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장에 휴가까지 쓰고 당신 혼자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며칠째 곱씹어봐도 그래요. 왜 이렇게 한 걸까?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이런 경우가 흔한 겁니까? 참고로 저희 엄마 말씀이 아무래도 우리 가정 환경을 살피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 이러시면서 기분이 되게 나쁘다고 하는데 막 둘러 만나봅니다. 정말 이런 걸까요? 참고로 눈치상 저희 아빠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뭐 말씀은 아이고 뭐 온다는 양반은 어쩔 수가 없지 뭐 이러시지만 당신 기분이 썩 유쾌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하튼 저도 지금 되게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 드는데요. 남편은 자꾸 별일도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제 생각이 오바인 겁니까? 추가 글이 있습니다. 댓글 1번 쓴이랑 쓴이 엄마의 촉이 맞습니다. 그냥 염탐이네 염탐. 농번기에다 바쁘다고 눈치를 줬는데도 이러는 거면 미친 거 빼고 염탐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돼요. 2번 나중에 친정부모님 바쁜 일 다 끝나고 나면 글쓴이 집에 며칠 쉬러 오라고 하세요. 물론 농사에 휴식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반드시 필이 오셔가지고 사위놈 연차 쓰게 만들고 그 사위 앞장 세워가지고 여기저기 다니게 하세요. 시부는 사돈댁 농번기 때 바깥 사돈 앞 세워가지고 대우받으면서 여기저기 시찰도 했는데 쓴이 아빠는 사위를 앞세운다. 뭐 이정도면 양반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에 사위 자식 그지같은 놈이라고 오직 지 부친 대접받은 것만 생각하고 처부모님의 여러가지로 곤란했을 일들을 대수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처부모님도 대접 한번 받아보셔야 안되겠냐구요. 제가 살아보니 느낀건데 말이죠. 양반은 양반으로 대하고 상놈은 상놈으로 대해야 살기가 편합디다. 진리요. 진리요. 대댓글 자기 사돈을 자기 발 아래로 보는 행동을 그지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대접을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역지사지 안돼요. 이런 인간들은. 그러니까 만만한 사위를 잡아 족쳐야지. 4번 물론 시부가 대접을 잘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랑 똑같이 통보만 하고 쳐들어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서 민폐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저정도 인성이면 아들놈이 뒤늦게 깨닫고 바른말을 해도 절대 못알아듣고 아니 안알아 처먹어요. 내 경험상 100%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직접 당해봐야 아는겁니다. 저런 것들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역지사지를 안해주면 훗날 반드시 그리고 훨씬 더 규지같은 일이 꼭 발생하니까 명심해요. 5번 시부랑 쓴이 남편이랑 땅이 평당 얼마니? 수익이 얼마나 나겠니? 이러면서 둘이 머리 맞대고 벌써 개선 다 끝났을 거다. 3번 쓴이 엄마 촉을 떠나서 그냥 행동 자체가 너무 무례해요. 라이브 친구 집도 저렇게 방문하면 바로 개쌍욕 처먹습니다. 하물며 어디 감히 사돈댁을 동네에 마실 가득 가는 거야. 이거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냥 인간 자체가 싼 것이야. 4번 딸네 사돈이랑은 왕래 아내도 아들네 사돈네 특히 바쁜 농범기에 바쁘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쳐들어간 며느리네 사돈은 우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는 거지. 며느리네 사돈은 당연히 시부 본인을 대접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사돈 내 바쁜 사정 따위 생각도 안 알고 아나무인으로 들이닥치는 거죠. 특히 일이 아무리 바빠도 쓴이 아버지가 식사 대접이랑 여기저기 모시고 다녔으며 또 어머니가 전전긍긍했으니까 지도 그걸 다 봤거든. 다 증명이 되는 거야 자기 행동과 그 생각들이. 이러니 다음에도 아니 이제는 시부 본인 기분 내킬 때마다 쓴이 부모한테 대접 받으려고 쳐들어갈 거예요. 한 번 뚫었으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건 남편한테 막으라고 하세요. 근데 남편이 뭐 어때? 이런 반응을 계속 고수하면 님이 직접 시부랑 싸워야 할 텐데 그 싸움 절대 쉽게 안 끝날 겁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가의 사상이 몹시 고루하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결혼생활 역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혼인신고 안 했으면 어쩐다? 알죠? 그리고 만약 했다면 적어도 아이만큼은 최대한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게 님이 살 길입니다. 6번 글 읽으면서 아이고 저 할배 쓴이 친정의 시찰 나갔구나 했는데 역시 쓴이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하긴 직접 겪으신 분이 훨씬 더 잘 느꼈겠죠. 굉장히 무리하고 대먹지 못한 미친 늙은이입니다. 7번 그래 땅이 뭐 6천평도 아니고 6만평이나 되니까 되게 궁금했겠지 뭐 누가 보면 임금님이 백성들 시찰이라도 한 줄 알겠네. 끌 끌 끌 끌 끌 9번 사돈댁을 자기 혼자 그것도 멋대로 놀러 간다. 휴가를 겸해서 와 진짜 장난 없네요. 살다 살다 이런 거지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 본다. 10번 겁나 무식하고 무례하네. 시아버지는 도를 넘었고 남편 반응은 그냥 상놈 그 자체야. 아니 농번기가 아니라 해도 저렇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은 거지. 11번 만약 쓴이가 외동이라면 이거 100% 시찰이죠. 혼인신고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물으세요. 큰일 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내용이 짧아서 한 대 묶으려고 했는데 이 댓글들이 너무 주옥 같아서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마디만 하고 가자면 사실 예전에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삼촌이 논농사를 그때 제가 알기로 한 2만 평 가까이 했던 걸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었는데 야 6만 평이면 완전 이거 완전 분홍 대농 아닙니까요. 거의 뭐 작은 기업인데 그걸 아무튼 금방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